자, 이제 실시간 질문 바로바로 해결해 봐야죠. 질문 보내주신 몇 분을 선정해서요.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일단 과주영. 네, 임땡땡님. 소변볼 때 언젠가부터 두 갈래로 나오거든요. 치료가 필요한 거죠?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수술이 필요한가요? 저도 두 갈래 나와요, 저도. 두 갈래 나올 수도 있고. 요도라는 게 이렇게 완전히 동그랗게 생긴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오뚜기 모양으로 이렇게 좁아진 부분도 있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오줌 안 눌때는 공간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요도가. 짜불아들어있고 눌려지면 약간 붙어있을 수도 있거든. 그러다가 오줌이 약하게 나올 때는 특히나 이게 붙어있는 부분은 안 벌어지면서 순간적으로 두 갈래 구멍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말고 이거는 몸에 지장 있고 하는 건 아니니까. 남자들은 알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만약에 중간에 열었는데 중간에 마구로 막혀있다 하더라도 살아가는데 지장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도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물 마셨는데 컨디션 좋을 때는 한 입에 쑥 들어갔는데 컨디션 안 좋으면 옆으로 흐르잖아요. 아, 이게 물 마시다가 옆으로? 마찬가지예요. 얘도요. 컨디션이 안 좋으면 두 가닥, 세 가닥 뿜씁니다. 아니요. 세 가닥은 그래. 세 가닥은 그래. 두 가닥은 인정. 세 가닥은 십자인데. 그런데 컨디션이 안 좋으면 좀 그런 게 있어요. 이건 신경 안 쓰셔야 돼요. 그래요. 그래요. 이런 경우는 잘 있지. 김지훈 원장. 네. 1051님. Y공주님. 베란이를 계산해봤더니 가임기가 아니어서 남편이랑 오랜만에 사랑 숙제를 했는데 얼만 후 몸이 으슬으슬하면서 오한이 오고 너무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임태기에 두 줄이 떴습니다. 아직 9개월밖에 되지 않는 첫째 아이도 있는데 너무 당황스러웠는데요. 생리 주기도 일정한 편인데 덜컥 임신이 될 수 있나요? 아 이런 경우는 그냥 베란이를 계산을 잘못했다. 그렇죠. 몸이 거짓말하겠어요. 특히 이렇게 생리 주기가 일정하신 편이라면 그냥 계산을 잘못했거나 가임기에 대한 개념을 잘못 알고 계시거나 베란이를 기점으로 뒤에 이틀 앞에 넉넉잡아 6일 이만큼이 가임기인데 이 날짜를 조금 잘못 따지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뭐 사랑둥이잖아요. 그렇잖아요. 9개월인데 또 임신이 막 하고 좀 힘들긴 하긴 하죠. 힘들긴 하죠. 그래도 뭐. 그래도 잘 키우세요. 감사한 일이죠. 맞아요. 태명은 뜨상으로 하세요. 괜찮네요. 꽈추요. 네. 6799님. 꽈추왕자님. 우리 남편은 꼭 새벽에 부부관계를 하려 합니다. 왜 남자는 졸린 새벽에 붉은붉은 걸 할까요? 그런데 이거는 이해는 될 수 있어요. 우리 새벽에 자다 깼는데 우리 새벽 야간 밝기가 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야한 꿈을 꾸든 안 꾸든 발기가 살짝 됐는데 선잠이 깼어. 그런데 밤에 포근한 느낌과 옆에 사랑스러운 와이프라든가 파트너가 있을 때 약간 이게 좀 성욕이 확 솟구친다. 약간 이런 느낌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해는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두 분의 패턴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여기서 약간 발전된 게 아니고 현실적인 게 아침에 눈 떠가지고. 눈 뜨자마자 보통 또 이렇게 화가 나 있잖아요. 보면. 그렇죠. 떡볶음 김에 제사 지낸다고 그냥 누워 있을 때 그냥 빨리 끝내고 가자. 약간 이런 바람이 꽤 많아요. 보면. 그런데 이제 출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출근해야 되니까 눈도 안 뜨고 약간 비몽사몽 간에 그냥 이렇게. 눈곱대면서 막 하는 거예요. 숙제도 하고. 그러면 그때도 성욕이 제일 있어요? 저 항상 그게 궁금했어요. 항상 이게 갇혀져 있으니까. 평소에 맞추려면 또 막 준비운동도 해야 되는데.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얼마 편해. 일단은 이제 세팅이 돼 있으니까. 세팅이 돼 있지 않을까. 그전에 세팅이 하려면 또 샤워돼야 되고 복잡하고.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위기를 잘 이렇게 남자들도 딱 잡아줘야 되는데. 그런데 새벽에는 아침 일어났을 때는 둘 다 비몽사몽이고. 이러면 그냥 속된 말로 그냥 또 받아주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 정신 못 찾아서. 그러면 김지원 원장은 새벽 사랑 온도가 어떻습니까? 저는 아침에 자야 돼요. 저한테 만약에 이러면 바로 이렇게. 바로 뻥사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제 말은 이분이 새벽 한다고 잘못된 게 아니니까. 잘못된 건 아니다. 방황하고 좋으니까 남편하고 패턴을 맞춰보세요. 그렇죠. 시간표 조절을 잘해야. 김지원 원장. 박땡땡님. 54세 동갑내기 부부인데요. 남편이 너무 예민해서 콘돔도 못 쓰고 사정 시간도 엄청 빠릅니다. 그래서 늘 질외 사정을 하니까 아쉬워하거든요. 그래서 생리 중에 관계를 하면 아주 편하게 질외 사정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슬슬 폐경이 오려고 하는지 3개월에 한 번씩 불규칙적으로 생리를 하는데 매번 질외 사정을 하게 하니까 불만이 쌓여서 지금 할 수 있는 좋은 피임법이 있을까요? 아 그러니까 질외 사정을 안 하고 질외 사정을 하고 싶은데 생리를 3개월마다 해서 언제 하는지 모르겠다. 약간 이 얘기이시구나. 그런데 54세인데 아직도 생리를. 그러니까요. 대박이에요. 이거 신기한데요. 보통 51세가 폐경 나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아마 거의 폐경이셔서 임신을 할 가능성이 아주 아주 희박해요. 아주 질외 사정을 그냥 정상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 이 생리하는 기점으로 해가지고는 가임기가 아니니까 생리 쯤에는 그냥 질외 사정을 하시고 그리고 아주 드물게 배란에 될 수 있어서 이런 경우에도 사실 조심은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거는 이 상황과 상관없이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건 지금 폐경이 안 됐다 하더라도 갱년기 증상이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호르몬 보충은 해주시는 게 너무너무 필요하신 나이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호르몬 치료를 받으시는데 이 호르몬제를 피임약으로 드시면 돼요. 피임약으로 돼 있는 호르몬제를 폐경 호르몬 치료제로 드시면 그런 게 있어요? 네네. 피임도 되고 폐경 호르몬 치료도 되니까 1선 2조. 어이 좋네. 그래서 지금 나이에 딱 그거를 하시면 이래저래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마음이 한결 편해지겠네. 네네. 그렇잖아요. 늘 그냥 할 수 있고. 네네. 과추형. 네. 박수경님. 지난번에 Y공주님이 여자는 애초에 난자계수가 정해져 있다고 하셨잖아요.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없다고. 그럼 과추환장님. 남자들의 정자도 평생 쓸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나요? 라고 질문하셨네요. 아 이거는 뭐 제가 이제 지추가 얘기해줄게. 지추가. 지추형이 얘기해줄게. 평생입니다. 그럼요. 이거는 뭐 정해진 게 없죠. 출금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계속 쓸 수 있습니다. ATM기에 잘 돼 있습니다. 이 정도는요. 우리 저 과추형 단문으로 하지 마세요. 이 정도는 제가 처리할게요. 그런데 의외로 그래도 이게 무식하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의외로 아직까지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여기서 발전돼가지고 청소년기에 자습을 많이 하는 친구들 보고 선생님들이에도 평생 쓸 수 있는 양 정해져 있고 회수 정해져 있다. 조심해 일하면. 누가 봐도 말이 안 된다 생각해야 되는데 그 친구들은 또 믿는 애들이 있거든요. 아니 근데 예전에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너무 그 사랑 숙제를 많이 하면은 뭐 머리가 나빠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예전에. 그럴 수가. 그러면 너무 출금을 많이 하면은 하 머리가 나빠진다고. 그런데 이렇게 보면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만약에 너무 금술이 좋아가지고 아까 54세 저분도 진례사정 지뢰사정 가서 실험할 정도면 금술이 되게 좋은 거잖아요 금실이. 그럼 저런 분들 숙제를 엄청 많이 하고 한 3, 40년 예쁘게 늙어간 부부들은 그러면 머리가 잘못되고 막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에서는 걱정은 안 하고. 그냥 단적으로 홍 원장님 머리가 나빠야죠 그러면. 아. 아니에요. 천재죠 천재. 천재죠. 이거는 과학적인 근거를 찾을 수가 없고 이런 얘기 저도 많이 들어봐가지고 왜 그럴까 해가지고 이런 연관을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것도 저는 아직 모르겠기 때문에 열심히 쓰세요. 내가 봤을 때 열심히 하세요. 사랑스럽게 열심히 하고 그거 얼마나 좋은 선물의 응대야. 그런데 그거에 너무 그것만 하느라 공부 안 하고 공부를 안 하고 여기만 하니까 그냥 성적이 안 좋을 수 있다. 뭐 이래가지고 머리가 나빠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닐까요. 슬쩍 채널을 돌렸구나. 그러지 않았을까. 아니 그러면 아까 그 어떤 그 체력이랑은 좀 다른 거예요. 그냥 인생의 마일리지인지 예를 들어서 우리보다 인생 선배님 어르신가 예를 들어서 기력이 약간 좀 쇄하신 분들 연로하신 남성분들도 이제 출금하실 거는 씨앗은 가져가시다. 그거 나오죠. 그게 양이 줄어들고 뭐가 좀 약간 아까 말하는 염색해야 될 정자 수용한 정자 이렇게 나올 값에라도 나오는 건 다 나오죠. 그런데 걔가 나오게끔 하는 과정이 나이가 들면서 힘들어지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카드로 딱 비밀번호 누르면 뽑았는데 지금은 통장 들고 가고 본인 확인해야 되고. 그렇지 그렇지. 귀찮아 안 뽑아 씨 이렇게 되는 거죠. 본사에서 또 확인 떨어져야 되고 이러니까. 모시피싱 아닙니까 이래야 되는 거. 안 뽑아 안 뽑아. 그랬는데 나이 먹고 뭐하는 거야 지금 얼굴 인식만 하면 나오는데. 지금 바로 바로 나오는데 그게 힘들어지는 거죠. 어떤 얘기인 줄 알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죠. EXID 덜덜덜. 과추왕자 홍성우 원장 Y공주 김지원 원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가 또 왔습니다. 네. 윤땡님. 우리 딸은 단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진단받았는데요. 병원에서 체중을 좀 줄이라고 하던데 완전한 치료법은 없는 건가요?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단항성 난소 증후군은 병이 아니고 증후군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좀 관리가 필요한 질환인데요. 내부비 질환이에요. 호르몬 불균형이 있는 질환이어서 생리를 잘 안 하게 되고 가장 큰 원인이 인슐린 저항성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집에 당뇨 유전력이 있는 그런 집에 좀 더 많이 생기는 경향이 있고. 네. 그리고 이 질환이 있는 분들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당뇨병에 대한 위험도도 좀 올라가요. 고혈압이나 심혈관계 질환 개통의 위험도도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절을 반드시 하는 게 좋고요. 평생 관리를 해야 되는 내분비 질환이에요. 그래서 좀 체중이 있는 분들 중에 있는 경우가 좀 많아서 그런 분들은 체중을 줄이면 되게 좋아져요. 그런데 문제는 마르신 분. 체중이 많이 안 나가는데 단항성 난소 증후군이 있는 분들이 오히려 더 치료는 어렵고. 더 안 좋은 거구나. 네. 더 힘들어요. 그래서 완전한 치료법은 없고 약간 평생 관리를 해야 되는 다양한 증상이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난소 증후군 말씀하셨는데 김재원 원장님. 그러면 혈압약이나 통풍약처럼 먹으면서 계속 조절되고 그런 건 없어요? 호르몬제를 먹어야 돼요. 내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불균형하니까 먹어줘서 얘를 규칙적으로 만들고 또 이런 분들은 무배란이 지속돼서 남성 호르몬이 되게 높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남성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높으면 이런 대사증후군에 대한 위험도가 더 올라가요. 여성에서. 그래서 그것도 떨어뜨려줘야 돼요. 정상 수치로. 그러니까 약으로 핸들링을 해줘야 되네. 맞아요. 무조건. 그래요. 우리 과주형. 네. 이땡땡님. 저는 42살. 비폐쇄성 무정자증입니다. 수술까지는 필요 없다는데 자연 임신이 가능할까요? 솔직히 담배나 많이 피웁니다. 술은 많이 마시지 않고요. 라고 했는데 일단 밖에 정액검사를 했는데 정자가 안 보이는 걸 무정자증을 했는데 그 원인이 그러니까 정자가 만들어져가지고 정관을 타고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통로가 막혀 있어요.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는데 도로가 막혀 있으면 출하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폐쇄성이죠. 폐쇄성. 그런 경우는 그나마 그래도 공장에서 바로 다이렉트 물건을 떼오면 돼. 도매에 가서 그냥 소매로 떼오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폐쇄성은 길은 잘 닦여 있는데 가보니까 공장에 사람도 없고 장사도 안 하고 폐업부터 있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차프당 그렇지만 쉽지는 않죠. 왜 그러냐면 길은 있는데 잘 안 만들어지네. 그런데 무정자증이라는 게 진짜 한 마리도 없는 무정자증도 있지만 우리가 예를 들면 시시당 몇 천만 마리 이상이 되어야지 정상이고 하위 5% 안에는 들어오고 기준을 정할 때 그중에서 예를 들면 우리 정액을 한 번 딱 뱉어냈는데 거기 정자가 한 500마리 정도 있었어요. 만약에. 500마리이면 꽤 많은 거 아니야 하지만 그거는 무정자증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분들은 정액이든 우리 고안세포에서 현미경을 샅샅이 들여서 정자를 차단해요. 대기 마이크로틱하게 해서 마이크로테세를 해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차단했는데 수술까지 필요 없다고 한 거 보니까 그러니까 아까 수술이라는 거는 고안을 열어가지고 직접 찾아내고 이런 개념이라서 아마 정자는 좀 있는 상태 약간은. 와 고안을 열어서 찾아내요. 그러니까 정자 정자에서 안되면 급하면 그냥 본사 쳐들어가는 거지. 생식세포. 사장나무 하는 거 있잖아요. 본사 간 거 이렇게. 본사 가면 고안을 열어가지고 고안에서 세포를 뜯어내가지고 현미경과 보면 정자 확인됩니다. 그런 정자 채취해가지고 인공수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술이 그만큼 많이 좋아졌죠. 네.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임신이 안 될 때 지금은 이렇게 뽑아내야 되는데 제일 최악은 그런 세포 자체에도 정자가 한 마리도 없고 거의 없다. 그러면 한 두세 번 시도는 하는데 그래도 없으면 그거는 2세는 불가능한 거죠. 약간. 아니 그러면 그 사장님은 그냥 나오기 싫어하는데 억지로 이제 자매결혼 시키는 거네. 아니 근데 사장님도 없는 집이 있으니까. 공장한테 사장님도 없어. 사장 나와서 하는데 사장도 없는 거야. 아예 사장까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옆집 사가지고 저 사장 없는데 왜 그러세요 하면 시끄러워요 하면 이래 되는 거야. 다 시끄러워요. 근데 왜 왔지 하면. 안 되는 거네 그냥. 사장이 없는데 어디서 하세요. 그렇지 그렇지.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런 경우는 물론 재밌게 표현했지만 그런 경우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요새 줄기세포 줄기세포 해가지고 막 개복제다가 복제하잖아요. 이렇게. 그런 방법으로는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아직 전 세계에서 불법이잖아요. 쟤때는. 앞으로도 가능할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 말고는 이게 자연 임신이든 자기 정자를 채취해가지고 난자에서 이렇게 만나게 해서 하는 임신 자체는 안 되는 거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없는 걸 만들어내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자가 있으면 샅샅이 뒤져가지고 인공수정을 하면 되고 정자가 없으면 못한다. 그건 절대 안 되죠. 근데 하이팅은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인 건지는 몰라도 정자 얘기를 하면 항상 띡 이렇게 보게 돼요. 무릎 쪽을. 광고예요. 뜨거운 지성열 화이코너 과추황자와 이공주 벌써 피니시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도 실시간 질문들 많이 만나봤는데 특히 청취자분들이 항상 땡큐하다고 감사하다고. 우리가 감사하죠. 전 솔직하게 이렇게 막 질문들 많이 안 오면 우리 둘이도 힘 빠지고 형님도 힘 빠지잖아요. 그렇죠. 각색해가지고 어색한 질문들 막 읽어야 되고 하는데 읽으면서 보면 이거는 만들어진 질문이 아니라는 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기분도 좋고 좀 더 성실하게 답변해야겠다. 약간 약간 좀 그런 것도 생기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문득 생각나는 건데 이게 뭐 민간요법의 질문인데 아버지가 스트롱하면 아들도 스트롱한가요? 근데 유전지라는 건 어느 때도 다 가고 키가 큰 아버지 아들도 키가 크고 보면 머리가 벗겨지면 보통 다다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식기관 쪽에 남자 쪽에 특히 막 힘 있고 하는 것도 따라갈 확률이 많은 거죠. 유전자는 속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엄마 쪽도 마찬가지시고.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폐경 나이도 좀 비슷하게 오기도 하고. 맞아 맞아. 그건 맞는 것 같아. 맞아 맞아. 염색체 유전자는 정말. 거짓말 못하죠. 네. 정말. 과학은 진실입니다. 맞아. 과학은 진실이야. 네. 항상 진실된 답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뜨겁고 핫한 성 관련 고민들 뜨거운 문제상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화요일 게시판 사용과 질문 남겨주십시오. 선물도 뜨겁게 쏘겠습니다. 3부에서 만나요. 대형차이스. 에러우 에러우 에러우. 에러우 에러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